지금 현재 신용 물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액세스바이오 되겠습니다 액세스바이오 코드번호 950-13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9월 23일 10시 5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일단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액세스바이오 영어 일부러 잘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발음 일단 액세스바이오 제가 이제 꾸준하게 좀 올려드렸는데 오늘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액세스바이오가 여기 갭을 메꾸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 갭을 메꾸려고 올라가는 것 같고 여기 만약에 메꾸게 된다고 한다면 정고점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 물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좋은 뉴스가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조금 말씀드리고 액세스바이오 팜젠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나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액세스바이오 현지시간 21일 오전 10시 미국 뉴욕에서 정부가 주최한 한미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참석한 팜젠사이언스 아이비파마와 코로나19 백신 공동 개발 및 상업할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OU 액세스바이오하고 팜젠사이언스의 개발 비용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미국 아이비파마 코로나 MRNA 바이오시밀러 백신 개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액세스바이오가 진단 키트로서도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백신 관련주로도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 동시다발적으로 주가가 조금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네요 3사는 코로나 백신 원활한 공급을 통해 전세계 백신 수교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라는 개념을 통해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한편 팜젠사이언스는 액세스바이오의 최대 주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좋은 뉴스가 어떻게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분기 그리고 4분기 FDA의 항원 진단 키트가 진단 승인을 했기 때문에 긴급 승인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이 조금 나올 수가 있어도 이것을 버티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정고점까지도 돌파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솔직히 2분기에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때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1년치를 따져보면 아직도 1600억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지금 남아져 있고 유보율 또한 4,308%로 굉장히 크게 크게 계속적으로 물량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무상증자 한번 열린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큰 폭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오늘 휴마시스랑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랩지 노믹스도 조금 잠잠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올라갈 것 같고 EDGC 그리고 수잔택 수잔택 살살 올라오고요 그리고 바디텍 매드 바디텍 매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 매트릭스 짐 매트릭스도 진단키터 관련주로서 좀 보셔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액세스바이오 조금 물타기 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조금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 좀 터진다라고 한다면 정고점까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바이오였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맨날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혼자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으로 정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23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보시면요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7시 30분부터 시황에 대해서 미국 시황, 나스닥 종합지수 그리고 다우지수, S&P500지수까지 차분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황에 대한 이슈, 장점 브리핑 장점 브리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요 왜 지금 현재 시황이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AP 카톡 친구를 혜택을 받아보시면 주식 강의 교육 자료 그리고 김용재 소장의 무료 추천 종목 제공 주식 시장 시황, 예측 분석 자료 제공 AP투자연구소 각종 이벤트 자동 참여 이렇게 좀 보시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라라는 말씀드려보고요 오늘 NK 물산 서연, 서연 메탈 9시 2분, 1분, 9시 3분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NK 물산 같은 경우는 4.95%에 대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료 종목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VIP 종목으로 한번 해보실 분들은 1년에 100만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커피값, 하루에 커피값 해서 한 달에 한 8, 9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